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이승기와 이세영이 주연을 맡은 KBS 로맨스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.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 한량건물주 김정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. 옥상에 선 도시를 설득하려는 정호와 그런 정호의 모습에 심쿵하고만 유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.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는 건설사인 보안건설을 소송하기로 결정하고 보안건설의 대표 이편웅은 그런 유리에게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. 이 드라마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법과 범죄 드라마에 너무 질렸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 정호와 세영의 케미가 좋아서 그런지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정말 귀여워. 아동학대 줄거리는 잘 만들어졌고 학대하는 가족은 용압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았어 특히 친모가 가해자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. 뜻밖에도 이 드라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로 바뀌어버렸어 앞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줄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승기와 이세영이 눈빛과 미세한 표정으로 소통하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 남녀 주인공의 케미가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해.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을 좋아하는데 유리가 딱 그런 캐릭터라 마음에 들었어. 한국 드라마에서 재혼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것은 아마도 보수적인 문화 때문일 거야 많은 한국 드라마에서도 좋은 양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.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정우의 계획이 결코 유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정우가 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야. 에피소드 3에서 개가 잘못되게 하는 장면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야. 열린 문, 부서진 의자, 산산조각 난 유리 등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되거든. 나는 이 드라마를 볼 생각이 없었어. 단지 심심해서 이 드라마를 한 번 본 것인데 이 드라마를 보는 순간 드라마에 빠져들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. 나는 이 드라마에서 단독 인터뷰 장면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캐릭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점과 에피소드 주제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 주거든. 이 드라마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야. 특히 이세영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등 전반적인 그녀의 스타일링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. 정우에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들은 세영이 나는 너와 가족이 되고 싶지 않고 다른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아.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. 작가들이 이 작품의 재미를 지속시켜주길 응원할게.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